설렌다. 합시다. 근데 진짜 작정하고 만들었다. 우리가 너무 빨리 깨니까. 짜자잔. 저기. 우와 멋있다. 아 그럼 검사로 올까? 검사로 어차피 깨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검사나 이거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저거 되나 모르겠네. 그 뭐지? 음식 만들 때 그 후라이팬 밟는 거. 그거 되면은 좋을텐데. 네네네. 그게 되면. 만약에 못 갈 것 같으면 그렇게 밟고. 높이만 올려놓은 다음에. 날아서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만약에 안되면. 이거 혹시 나는거 안되나요? 앞으로 빨리 나는거? 파닥파닥 안돼요. 막혔나요? 안돼요. 실드 없어져 안되는거 맞아. 여보. 파닥파닥이 아예 없어진거에요 그냥? 안돼요. 이 서버만 안되는거에요? 여기 서버만 안되는건지 모르겠는데. 안돼요.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안그래도 안되더라구요. 저도 아까 보니까 안되길래. 우와 대박이다. 설렘다. 이상하게 저도 안되더라구요. 아까 보니까 파닥파닥이. 여기 이렇게 가다가. 이 벽잡고 올라가봐요. 스테미나 쭉쭉 달거에요 그냥. 벽만 잡고 이렇게 올라가봐요. 이런 벽같은거 잡고 올라가봐요. 미쳐날게요. 그냥 순간적으로 확달아요. 확달아요 확달아. 벽같은거 잡으면. 저 위에 올라가서 어차피 잡을때 있으니깐. 저 위에가서 잡죠. 그렇게 안나는데. 저기 가서 한번 잡아봐요. 있어봐요. 있어봐요. 그 진짜 확달은거 진짜 늦게 들거에요. 저 4초만. 20이 4초만에 없어졌다니까요 스테미나가. 20이 4초만에 없어질 줄 알고 알았겠네요. 이 사다리같은거 잡는거는. 관계없는데. 이 돌 잡는게. 이게 이게 힘들어요 이거. 이 돌. 돌. 돌 잡으면. 스테미나가 쭉쭉 달아요. 돌 잡으면. 돌 잡으면. 스테미나가 쭉쭉 달아서 못 올라가요.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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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 덜 올라가요. 그죠? 사다리는 돼요. 사다리같은. 이런. 이런. 종류는. 괜찮은데. 돌멩이 잡으면 못 올라가요. 와. 여보 어디야? 여기 있다고? 위에 계신거 아니에요? 아 위에 올라가고 있대요. 요거 타고 이제 올라오면 돼요. 여기가 일단계죠. 처음에 올라가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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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갔다 하는거 저 위에 엄청 많은데 있는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테이퍼로 하면 이게 가끔 적어든대요 빠진대요 바닥으로 어 그러네 지금 바닥에 계신데요? 그냥 점프하는게 나을거에요 타이밍 맞춰서 벌써 어려워 아 이거는 쉬워요 아직 진짜 쉬워요 아직 어려운데 좀 있으면 이제 그 전기같은 애 뜨는거 아 진짜 그 타이밍 맞춤이 너무 힘들어 방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테이퍼 안쓰면 어렵다 여기는 날면 돼요 아 이제 시작이다 저 위에 올라가면 저 지금 주님 저기 바지직바지직거리는거 있죠 아 여기 어디요? 가둘 앞에 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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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맞으면 체력 쭉쭉 닫아요 아니 근데 사이렌트님 카르펠드님이 높은거 싫어하시지 않으시나 어떻게든 올라갔어요 지금 보니까 올라갔나봐요 뭐야 나 왜 여기 있어 여기로 올라오세요 프로펠러 위로 올라오세요 저 스테미나 좀 채우고 이게 음심이 안되네 궁금한거 바지직바지직하는데 가봐도 돼요 궁금하시면요 잠깐만 이거 되는지 한번 봐야겠다 하아 올라가지나 한번 볼게요 선생님 음식이 비쥬어요? 오 이거 된다 아니 아직 안 먹었어요 저는 먹고 시작할래요 저도 저도 무섭다 어? 옆에 빠졌다고? 아니 스테미나 음식 없는데? 여기 입에 넣었어요 제가 이거 옆에 잡아야 돼요 여기 넘어가서 스테미나 채워서 나가야돼요 여긴 어차피 이렇게 나가면 돼요 이렇게 돌아서 일로 들어가면 전기 안맞아요 글로 말고 일로 가면 전기 안맞아요 아 일로 가면요 어 잠깐만 스테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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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러다 조금만 쳐갖고 가야겠다 조금만 쳐갖고 가야겠다 준지 보고 계시죠? 네네 가볼게요 여기 이거 잡아도 될 거 같아요 여기요 어디 오고 계세요 아 벌써 올라가셨구나 오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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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피달뻔했어 여기 전기 있다 전기 조심해요 중간에 여기 올라오면 전기 있어요 오이구 피 쭉쭉 뜬다 아 발 앞이 있네 옆으로 돌아와서 빨리 와요 빨리 주님 어디 있어요 떨어진 거 아니야 설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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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이야 얘네들 진짜 작정하고 어렵게 만들어놨다 와 저기 내가 올라간게 딱 중간지점이었구나 어디 계세요 주님 전기 조심하세요 전기 얘가 전기를 한 4,5번 쏴요 아 무섭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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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야겠다 바닥이 안나게 이게 바닥 그 스케일 쓰니까 피달잖아요 네네 없어졌어요 여기까지 올라왔고 아 이젠 또 저거 기다려야 되네 저거 이거 타야죠 이거 올라와요 기다려야 돼 뭐 텅 아 여보 저 성까지는 가있어 지금? 어디? 그 위에 있지? 돌 있는 데 있지? 여보 위치를 몰라서 어딘지를 알아요 아 짚라인 탔어? 주님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가야죠 뭐 나고자는 버려야죠 와 이거 좀 고생하겠는데요 일단 이거 보니까 지금 저걸 타야 되잖아 이제 저 오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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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탔고 아 이제 진짜 시작이다 짚라인을 타야죠 짚라인 이제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짚라인 아이 뭐야 못 잡았어 됐다 됐다 처음 짚라인 자 일단 저거 끝나고 가면 되는데 넷 어떻게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돼요 재미난 거 채우고 거기 옆에 조심해요 전기 찌직 찌직할 수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아니 여기까지는 괜찮더라고요 아까 여기서 있었거든요 저도 응 여기서 이제 요거 요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네 이거 타고 두 번 연달아 가고 자 그거 타야 되는데 보니까 이거 네 잡아야 돼요 붕 떠서 잡았고 또 잡고 하늘 떴다가 또 잡고 하늘 떴다가 떴다가 잡고 또 잡고 안 돼 하늘 떠야 돼 그렇지 하늘 뜨고 하늘 뜨고 하늘 뜨고 여기에서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 어딨어 여보 빨리 올라가 우선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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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날아야 돼 날아서 붕 떠 있어야 돼 붕 뜬 다음에 어 거기서 나와서 잡아 여보여보 말이야 여보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체인을 잡아야 돼 여기서 놓치면 여기서 날다가 가운데서 팔만 벌리고 있으면 돼 팔만 벌리고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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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데서 집 라인을 못 잡아 여기서 앞에 있는 이걸 잡아야 돼 이렇게 해서 안 잡히는데 안 될 거 같으면 옆 다시 가서 다시 또 날아서 다시 와야 돼 저기 그 바람 부는 데까지 다시 가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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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서 일단 스테미너 다 채워야 돼 가운데 바람 부는 데서 그리고 나서 앞으로 가면서 잡아 알아서 잡은 다음에 빨리 올라와야 돼 빨리 올라와 빨리 그렇지 됐어 안 돼 올라가면 돼 이것도 이거 잡고 올라가 손이랑 발에 땀이 너무 많이 나 벽 잡고 올라가면 스테미너 엄청 많이 써 스테미너만 찍은 옷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스테미너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여기 올라가는 이 벽이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빨리 못가 올라가려고 한번 해봐 그럼 어떻게 올라가 여기를 얜 테이프가 있으니까 그나마 되네 테이프가 먹히는 데가 없어 먹히는데? 중간에? 근데 여기 근데 빨리 올라오는 방법이 저 뒤편에 타는 거 있어 여보 나 올라왔다 잠깐만 상승님 어떻게 되나 좀 보고 천천히 하고 와 손에 땀이 잡고 나 상승님 오고 계시나요 상승님 여보 나 동성님이 파티해 주셨는데 그래 그냥 받아도 돼 동성님은 어디 계셔 그럼 파티 누르면은 저거 저거 돼 상승님 그걸 위로 올린 다음에 날아야 돼요 위로 올린 다음에 해도 안 되네요 팔을 밑으로 내린 다음에 날면서 바로 잡아야 돼요 동성님 밑에 계시는 거 같아 동성님 밑에 계시는 거 같아 되게 힘드네 오 운이 왔다 잡고 팔을 밑으로 내린 상황에서 팔을 밑으로 좀 땡겨요 밑으로 아래쪽으로 땡긴 다음에 사슬 있는 대로 날면서 바로 잡아요 바로 앞에 있는 사슬 날면서 잡아요 그렇죠 그렇죠 운이 잡았다 빨리 올라와야 돼요 거기 스테미나 엄청 달아요 늦게 올라오면 거기 스테미나 떨어지겠다 옆으로 가요 옆으로 옆으로 가요 벽에라도 멈춰서 스테미나라도 채워요 빨리 가서 어 여보 잠깐만 여기 조금만 도와주고 자꾸 빨리 올라와요 빨리 거기 벽부터 빨리 올라와요 네 그렇죠 그래야지 스테미나 달아도 빨리 올라올 수 있어요 아 여기서 떨어졌었어요 아까 아 그럼 아직 한참 올라가야 돼요 가운데 바람 있는 데서 스테미나 채워요 사슬은 천천히 잡아도 되는데 벽부터는 빨리 잡아야 돼요 아 떨어졌었어요 운님 아니 이쪽에 있어요 저 그 렉 걸려가지고 멈췄었어요 아이씨 아이씨 다 나갔는데 그 바람 있는 데서 스테미나를 꽈득 채운 다음에 올라와야 돼요 가만히 팔만 벌리고 있으면 팔만 벌리고 있으면 스테미나가 가득 차요 바람 부는 데서는 채운 다음에 짚레인 타고 Sinne 시청자 진짜 지킥이 날리도 미쳤다 밑으로 내리고 세세세 세세 잡고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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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올라오면 안돼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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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아 일로와요 이제 다리 앉아있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야 돼 여기 너 어떻게 따라오긴 했네요 우님? 아 저 저도 나름 고인물인걸요 일로와요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 바로는 못가요 저 뒤에 올라가면 발판이 있어요 발판 중간에 텔레포트 써도 되는데 여기 발판 밟고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가 원래 이렇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중간도 아니에요 저거 있죠 저거 저 발판 있는거 저 저기 발판 있는거 위에 저기에서 떨어져요 네 저기서 떨어졌어요 실패 저기서 근데 이게 세이브 포인트도 없는거 아니에요? 네 없어요 네 떨어지면 다시 그냥 쭉 밑으로 떨어졌어요 저거 이것도 기다렸다가 타고 가야죠 와 이거 난이도 진짜 되게 어렵게 해놨다 아니 이거 다 깨면 못줘요 이거 던전 들어가는거에요 아 들어가는거에요 아 들어가는거에요? 미치겠네 네 아 잠깐 바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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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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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보고 있다가 못내렸어 빨리 와요 가요 이게 디자인은 진짜 멋있네요 여기 가려면 이제 어디로 가야되냐면 저기 있죠 저 중간에 저 나무 있는데 저쪽에서 절로까지 가야돼요 돌아서 뺑 돌아서 허어 뺑 돌아서요 네 여기로 이 방향으로 가서 뺑 돌아가야돼요 저기서부터는 약간 살짝 아니 저기 뒤에서 떨어졌으니까 뒤에서 다시 올라타갖고 여기로 오려고 지금 뒤돌아가고 계셨을거에요 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던전 들어가는게 이렇다고요 와 씨 오고 계시잖아요 알로 동성님 왔어요 빨리 와요 빨리 동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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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조금만 기다리다가 가죠 네 어디까지 왔어요 동성님 있어요 지금 여보는 어디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바로 앞에 계신다고요 이상한데 어디야 언제 따로 오셨지 오시는 분 오시는 분 오시는 분 동성님 가시죠 가시죠 진짜 와 동성님 동성님 이 정도면 진짜 얘네들 작전으로 만든거 아니에요 이거를 토탈적으로 이렇게 걸어가서 잡아야되는건가요 여보 위치를 몰라서 뭐라고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 왜 혼자 앞으로 가갖고 이걸 없애니까 어렵네요 그 파닥파닥을 없애니까 파닥파닥이 없애니까 파닥파닥이 없애니까 너무 힘드네요 맞아요 저기 어디있는데 여보는 러스 위치에서 이상하게 안되더라 그 위가 어디야 아 아 거기있구나 떨어지면은 떨어지면은 그대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요 여보 이거 타야돼 이거 타고 저 나무를 잡아야돼 저 나무들 저기 저기 계시는데요 이 나무를 잡아야되니까 일로와 일로와 이거 내려야돼 여기서 타이밍 잡고 날아서 나무 잡아야돼 그 나무를 잡아서 뭐해 나무를 잡아서 나무 그 나무에 약간 빗면 있는데서 잠깐 서있어야 돼 스테미너 채워야지 나무에 빗면 있는데 서있으면 스테미너가 차 스테미너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애를 잡으라고 잡아 잡아서 오 떨어지는데 살짝 이렇게 빗면 있는데 서있으라고 아 서있으면 그렇게 해서 스테미너를 채워 아 안녕하세요 진짜 나리도 미쳤다니까 이거 이게 스테미너를 채운 다음에 옆에 있는 저 저 나무한테 또 가야지 또 가 또 쭉 앞으로 쭉 앞으로 가서 미역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떨어지겠는데 진짜 이게 떨어지면은 아 아 어 어 여기 여기 텔레포트가 되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천천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방법이 없어 여기 또 나무 잡고 나무 잡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나무 잡고 나무 잡고 나무 잡고 나무 잡고 옆에 나무 잡고 위로 잡게 여기서 여기서 텔레포트 쳤어 여기 서있어야겠다 여기서 나무 잡고 잡고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거 잡아야죠 이제 아 아 아 아 아 이 나무를 잡을 때는 스테미너를 많이 안 써요 아 벽 잡는 게 오래 걸려서 그러죠 나무만 잡고 올라오려면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는 와 손 땀 찬다 진짜 이제 손에 땀 차요 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진짜 이거 난이도를 나무만 잡고 빨리 빨리 올라와요 그럼 금방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아니 포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어느 정도 올라온 포탈이 있어야지 맞아 옳소 얘네가 진짜 장담한 이유가 있네요 이거 진짜 엄청 오래 걸릴 거라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만들어놔 우님 오래 걸릴 거라 장담했었는데 우님 오셨다 아 아 이제 일로 가시죠 저 손에 땀 나요 벌써 다들 접겠어 저 손발 난리 났어요 여길 돌아서 돌아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 계속 뺑뺑뺑뺑 돌면서 가야 돼 여기 아 진짜 되게 오랜만에 접속들 아닌가요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오랜만에 접속하는 게 아닌데 맨날 했는데 동성님은 저랑 한 번씩 접속했잖아요 그래도 네 저는 맨날 했어요 저기 섬이 움직인다 어디 가는 거지 아 아 아 또 루프인가 이거 루프 루프로 잡아도 되고 옆에 텔리포트 써서 이러면 되는데요 이리로 가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와도 돼요 텔리포트 야 이거 법사대는 좋다 법사는 어떻게 좀 돌아다니기만 하겠다 법사는 법사는 할만 하죠 사회 여기 설 수가 있구나 나머지는 술술술만한 곳이 없다 아우 바랫감나 탈퍼를 해야 해 벽 잡으면 스태미나 빨리 달아요 벽 잡으면 스태미나 빨리 달아요 무섭다 탈퍼를 올라갈 수 있어요? 검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탈퍼를 올라왔어 탈퍼가 좋네요 탈퍼가 안된다 탈퍼가 그나마 돼서 올라온거야 됐다 줄을 탈퍼해 차라리 줄 줄이라도 탈퍼해 줄 괜찮으니까 가만히 서있으면 되니까 해봐 토할것 같아 이거 나 검사는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숨 좀 쉬고 황 Cr Puerto님 빨리 와요 오셨다 와 이거 검사는 진짜 힘들 거예요 아이고 고속음식이 진짜 심하면 모르겠는데 차야 어? 사라지네 사라진다 뭐가 따라져? 사라진다고 뭐가 사라져? 응? 쉴드? 아이고 맞아 꺼졌어 아이고 쉴드 사라져요 귀찮다 쉴드 사라져요 무서워서 자자자 자자아 휴루에서 그냥 그냥 난건데 활강 활강 활강시켜서 팔만 들어가지고요 팔목만 살짝 꺾어서 탈포 이쪽으로 탈포 여기 나무타고 그냥 가면 돼요 나무로 탈포 나무로 탈포 나무로 탈포 나무로 탈포 동선님 조심해요 동선이 거기 떨어질 것 같아 이리와요 뒤로 뒤로 상관없어요 그것도 괜찮죠 그것도 잡으려면 잡아 근데 올라가려면 또 한참 올라가야되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갖고 아까 아까 난 이쪽으로 갔거든 저쪽 그 이렇게 돌멩이로 된 데가 좀 길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는 땅바닥을 기어서 땅바닥 잡고 가야되요 말도 안되는 이렇게 이렇게 암으로 잡고 저 떨려진 자 알고 탈포 심히 떨린다 이거는 오케이 올라왔다 바닥을 잡아 바닥을 바닥을 잡아 바닥을 테이프를 아꼈다가 여기 올라올 때 여기서 테이프로 올라와 돌멩이 올라올 때 테이프로 올라와 얘네 진짜 미쳤다 아마 그냥 이렇게 날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올라오면 이 캐릭을 여기 세워놓을 거예요 안 낼거야 올라왔어요 여보 바로 위에 있는 돌멩이를 잡아 여기 잡지 말고 바로 앞에 있는 돌 우리는 이제 캐릭어다 세워놔 바로 위에 있는 돌 손님 난이도 어떻게 생각해요 됐다 아직은 재밌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자 가시죠 난이도 어려워요 저는 이거 여기서부터 힘들어요 여기서부터 힘들더라고요 뭐라고?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얼마나 더 올라가야돼? 약간 우리 우리 한번 날아볼까요? 여기 여기 가는 게 날아가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 안 날아가면 어떻게 가? 저거 날아가려면 이걸 또 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날아가야돼 중간에 벽까지 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아니면 아니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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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요거를 아 뭐야 잠깐만 상승 요리도 안돼 여기는 아니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걸 타는 거지 여기서 여기서 날면 되지 않을까? 스테미너 늘어나는 요리를 해주면 안 돼? 저기 있어요 저기 요리 드릴게요 저요 요리 있어요 운인도 드려야 되죠 저 저도 하나 가지고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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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우리 여기서 날까요? 여기서 날아도 될 것 같은데 텔포 되면 어차피 여기 얼마가 되는 거지 여기 올라와서 여기 올라와서 여기 여기 벽 여기 벽 여기 벽 아니야 너무 길어 여기서 해봐 여기서 쭉 날면 날 것 같은데 알았어 해봐 이거는 먼저 보자 가 요리 남편 왓 왓 왓 왓 왓 왔잖아 택 엑 ㅋㅋㅋㅋ 처음접 한방이구만 8강으로 그냥 대는데 8강으로 올 수 있어요 저 높은 데서 원래는 이걸 밟고 와야 되는데 아까 밟고 오다가 제가 떨어졌었거든요. 포물송 흐리면서 올라와야 돼. 여기 올라올 때. 그냥 그냥 날면 돼. 위로 올려. 됐다. 종석님 덕분이에요. 우님 우님 우님. 전 스테미너 안 올렸어요. 저 지금 스테미너 지금 오 28이네. 먹었구나. 동덕님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저희 안전하게 가요. 저 여기까지만 와보고. 와 저기 봐봐 오로라 있잖아 저 위에. 우와 너무 예뻐요. 이거 저희끼리 가면 지금 이거 바로 연결되나? 모르겠어요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 여보 어디야? 어디까지 갔어? 원래는 원래는 아까 그 발판 밟고. 요거 밟고 올라와야 될 거예요. 마지막에 올라오는 발판이 여기 있거든요. 아까 이렇게 날지 말고 저 발판들을 밟고. 단계단계 밟고 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로. 아 아니 그러니까 검사 아니어도 오겠네요. 헬퍼가. 야 이건 좀 어떻게 해. 올라가서 날리면 안 되나. 여기 똑같이. 저 위에 당황해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타이밍 잡고 가야 되잖아. 아니 이거 전기. 전기 이건 좀 너무했다. 저도 처음 가보는 거라. 도전. 도전. 억박인데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야 되는데. 도전. 밑으로 떨어져서 여기서 내려야죠. 아뇨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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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저 앞에 집 라인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걸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타이밍 개구가야 돼요. 피다니까. 도전. 자. 도전. 도전. 어. 적 희한. 아. 피 난다. 아. 안 돼. 피날 것 같아. 아. 아. 죽을 것 같아. 아. 아 안 죽었어. 아. 아. 안 죽었어. 저 죽을뻔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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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능한데 죽을뻔했어 가능한데 피 채우고 와! 피통 늘려갖고 와야돼 어 잠깐만 어! 기다려 진짜 힘들다 여기 와 이거 되게 힘들다 다시 돌아가야지 그러면 와 이거 어떻게 가야돼? 잡아야 돼 야 그걸로 가지마 그 피 다니까 그 옆에 피 다는 거 있어 조심해야돼 그 다음에 가 절로 가면 되나? 오우 오우 여기로 스태미나 채우고 날아서 올라와 안 채우고도 왔어 오우 됐다 여기 위에 조심해야돼 여기 위에 아빠 아빠 양말을 신어야되나봐 여기 위로 올라가서 나무를 잡고 봐봐 여기 여기 여기로 올라와서 이 나무를 잡고 여기로 가야돼 여기로 올라가서 옆에 피 조심해 피 여기 나무를 잡으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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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 검사는 진짜 힘들겠다 이거 됐다 하 하 하 조심해요 여기 가까이 가면 안돼요 Og 이 나무 잡고 이 나무 잡고 절로 넘어가면 돼요 제 나무 된다 AU 아, 얘네 진짜 못됐다. 와... 와... 진짜 덥다. 장난 아니다. 그냥 올라와서 이렇게 날아가고 오시면 돼요. 와, 오다가 죽을 뻔했어. 저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만세하고 난리 났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이번엔 딱 보니까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고 계단식인 거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죠? 아이고... 날아갈까요, 편안하게? 다들 어디 계시... 요기, 요 아래 계시지 않을까요, 지금? 아까 요쪽부터였는데. 와... 진짜 이거 미쳤다. 와, 진짜... 와, 미쳤다. 여기... 여기 살아있는지 떨어졌는지 못 보잖아. 맞아요. 생사를 모르겠는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렇게 무서워. 아, 그나마 진짜 법사니까. 텔포가 있어서 가능하지, 이거. 맞아요. 맞아요. 검사들은 진짜... 이거 어떻게 해. 저 혹시 모르니까 배터리 갈고 올게요. 갑자기 중간에... 여기잖아, 여기. 여기 아까 여기서부터 피 쭉쭉 따던데. 여기. 올라가자. 올라갔다. 위에gy. 어디아? 아래에 있신것 같은데?? 여기isations 아이돌이 아직 못 올라오신것 같은데. 떨어졌거나, 못올라... 모どう ÇOGE broth Huntmini 아니야atsー 와 이거 검사들은 날아서 잡고 올라가고 날아서 잡고 올라가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네 좋겠다 검사들은 야 검사들 진짜 어떡하냐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여기 안 돼? 아이 돼 숨을 못 쉬겠어 됐고 여기서 이 옆에 거 잡아야 되나? 아니다 위로 올라가면 되네 바로 올라오면 돼 스테미너 왕 만들어야겠다 됐고 아까 땀나 오 예 아까 땀이 나 여기 날아서 그냥 바로 와 점프해서 그치 나이스 다들 올라오고 계신가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나 봐 저기 여기 여기가 여기가 저긴 거 같은데 던전인 거 같은데 요 가운데 있는 돌 제일 가운데 있는 돌이 던전이라 거기까지 가야 될 거야 정년이 일어나는 거 같아 몸이 여긴 줄 잡고 가면 되겠네 그냥 가야 아 어떡해 스태미나가 외다라 가만히 서 있으면 스태미나가 차는데 스태미랑 모시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어떻게 모시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알아서 와야 돼 모시고 올 상황이 아니라 떨어지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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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야 돼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밀면서 옆에로 탈포! 오케이 탈포 되면은 여기 탈포해 가능하면 10초 걸려 10초 동성님이 주신 약 약발이 다 다 다 풀어 하아 와 오로라 오로라야 오로라냐 속이 오로라 있잖아 위에 하늘에 하아 오로라 같지도 않아 아픈 것도 게임을 이따구로 만들어놨 나 좀 녹화 중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기 좀 하자고 그랬어 그러게 예쁜 말 해 하하 알았어 하하 하하 어 여기를 어떻게 가야되나 하하 하하 아니야 밑에서부터 가면 힘들어 여기서 가야돼 여기서 가야돼 여기야 여기여기 내가 볼 땐 요기야 여기서 잡고 올라간 다음에 세매를 채우고 이 나무를 잡아야돼 무조건 점프해서 나무를 잡아야돼 테이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면 테이프로 되면은 테이프로 태도되고 테이프 걸려요 됐고 나무를 일단 잡아야돼 나무만 잡아도 올라가는 데 문제없어 나무는 스테미나를 거의 안써 이 덩쿨은 스테미나를 안 쓰고 성벽을 잡을 때만 스테미나를 엄청 많이 써 올라왔어? 네 가자 와 많이 올라왔다 배터리 확인 한번 해요 혹시 모르니까 아 아 저거 타는거 또야 아 이거는 편하네 중간에 한번 쉬게끔 해줬네 그 빠지면 어떡해요 점프해서 만약에 못타면 뒤로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점프해서 못타면 날면서 뒤로 돌아오면 되잖아 잘 안되던데 뒤로 돌면 되지 몸을 탔어? 아니요 저 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탈퍼면 되겠네 여기서 탈퍼면 되겠네 여기서 탈퍼면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간단하잖아 와 여기까지 왔어 와 여기까지 왔어 와 저 위에 언제 저 위에까지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날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여기 있다 타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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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여기 옆에 타는 거 여긴 느리게 오네 이거 여긴 느리게 와 여긴 느리게 와 이제 타자 됐고 우리 이제 여기 여기 이제 가와가 와 여기가 던전인 거야 내릴 준비 셀프해도 되고 셀프했어요 와 왔다 퀘스트 없네 어 빅맨이라는 분이 계시네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는 못 들어가나 똑똑똑 똑똑 똑똑 이거 끝이에요? 던전이 오픈된 건 아니고요 그런가 그런가 더 이상 못 가나 아닐 텐데 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여기 여기 옆에 계단이 있다 여기 계단 왠지 여기 여기를 타고 막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옆에도 있다 여기 계단 있다 계단 계단 금리 와요 여기 그냥 점프 뭐지? 이게 끝인가봐요. 음.... 여기로 올라가볼까? 안될 것 같지 않아요? 세미나 좀 채우고? 여기로? 텔포? 어? 텔포가 안됐어. 그냥 올라가요. 위로? 어? 텔포가 안돼요. 응. 그냥 옆에 잡고 올라와. 벽 잡고. 벽 잡고 올라와 그냥 바로. 여기 텔포.. 여기는 못 올라가나? 텔포가 안먹혀요. 텔포가 안먹히지는 않는데? 위쪽 위쪽. 됐는데? 어디가 돼요? 이 벽. 근데 중요한게 여기서 올라가는건 어떻게 올라가야되지? 어? 저 위에 된다. 텔포. 여보 그냥 점프점프하면 다 걸려 그냥. 올라온 다음에. 올라왔어요? 아니요. 나 보여? 네. 응. 돌멩이만 밟으면 올라올 수 있어. 그러네요. 응. 우리는 가야될 걸. 저 꼭대기니까. 이제 저기를 어떻게 갈건지. 이제는. 여기서 일단은 텔포를 한번 하고. 돼요? 응. 위쪽 벽대. 대각선. 여기서부터는 점퍼해서 가야될 것 같나. 갈 수 있는게. 아마 점퍼해서 가야될거야. 여기서. 마지막. 또 텔포를 해야되는데. 여기서 좀 대기했다가. 어디 텔포를 해야되죠? 나 있는 위치. 맞지 여보. 나랑 똑같은 위치야? 저 위에 있어요. 아 나 이제 올라가려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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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에서 어디까지 가요? 여기 둘 명이? 저기까지. 저 두른데까지 가야지. 점프. 셀프 한번만 하고. 나도. 없 mentale 하나? oop. 탬퍼하자. 탬퍼. 어 뭐야? 어 Reich battery 하나? 어 여기 돌멩이 여기가. 안 잡히는 곳인가? 왜? 이렇게 해강 fill anilat. 됐다 됐다 됐다. 오우 들어왔다 이 가장자리로 와 올라왔어 올라왔어 여기 들어가는 길이 없어 근데 그냥 모양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단 거 같아요 간 거 보다 왜 이쪽 던전은 오픈을 안 해 놨지 그러게 이 돌멩이더는 못 갈 거 같은데 여긴 안 될 거 같은데 그러게요 여기로 날아볼까 갔다 와요 벽 타고 벽 타고 벽 타고 벽 타고 돌기 여기 걸리는 데가 있어 벽 탔어? 내가 있던 그 벽 봤어? 내가 지금 다시 가고 있거든? 아니 오지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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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이잖아 나 자기 안 보여 아 위에 여기로 둔다고 근데 텔포는 안 걸려요 왜 텔포는 안 걸려지 아빠가 서 있는 걸로 봐서 텔포가 걸려야 되는데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와야 돼요 여보 여기 와서 이제 올라갈 데가 있는 거 같아 이렇게 해서 돌아와 어떻게 한다고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날아서 저기 저기까지 갈 거야 저기 저기요? 이 돌이 아니라 기둥 내가 일단 먼저 가볼게 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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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높은 거는 저쪽에서 올라가는 게 더 빠를 거 같아서 대면 내가 안 되면 다시 오면 되니까 갔다가 만약에 안 되면 올게 여기 기다리고 있어봐 네 여기 떨어지는 데야 오지마 아직 떨어지지 않은 데 중간에 낑겨서 하늘에 떠 있어 저희가 알아서 하늘 붕 뜨는데 아 다시 글로 갈게요. 내가 일로 왔는데 떨어져. 우리 여보가 어디 있었지? 저기 위에 있었나? 여보 위에 있지? 밑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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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옆에 봐봐. prev 안 올라가지는거 같더라구요 이게 아까 제 와이프랑 같이 여기를 이렇게 해서 올라왔었거든요 더 이상 못 올라가 방금 있던 그 자리인데 여기는 반대로 넘어온게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약간 뒤로 돌아서 올라가는 자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내려가 볼게요 여기 여기 저 글로 올라갈게요 금방 갈게요 네 올라갔는데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거에요 여기 했나보다 등산은 안되고 텔레포트만 쓰신 거군요 점프 점프 점프랑 텔레포트만 썼어요 아 오케오케 아 점프 점프 맞아요 어떻게 갔더라 아까 여기까지 갔던 건 기억이 나는데 헬퍼가 안 써질까요 여기를 이렇게 갔나 안 써지네요 분명히 여기까지 올라온 건 기억이 나거든요 아까 와이프랑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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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점프했나보다 이쪽에서 이렇게 날아왔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일로 오세요 일로 여기에요 여기 우님 이쪽으로 돌아오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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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탈민 면으로 올라가면 되요 계속 점프는 될 거에요 잡히지는 않는데 점프는 될 거에요 아 무서운데요 이렇게 해서 저 위에까지 올라갔어야지 아 점프에서 가지고 근데 들어가는 길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되나 한번 들어가 보려고 안 열리는 거 맞죠 안 열리는 건 맞는 거 같아요 원래 그 던전 문이 열려 있어야 들어가는 건데 여기까지만 한번 올라와봐라 여기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셀프 끝까지 올랐으면 옆에 돌 있는 데로 셀프 하시면 돼요 여기 여기 우님 저 있는데 여보 다 왔어 다시 왔어 그 위에 어떻게 올라왔어 여기 와 왔어요 우님 상승님하고 동승님은 못 왔죠 카톡 보니까 다시 올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서 날아서 저기 왼쪽으로 돌 거예요 왼쪽으로 돌면 벽이 있거든요 거기에 약간 턱이 있는데 거기까지 갈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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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턱 턱 붙어요 여보 저쪽으로 한 번 더 날아야 됩니다 다시 돌게요 여기 있어요 여기로 돌아요 벽이 안 잡힌다고? 네 벽이 손이 안 잡혀 일단은 여기까지 갔고 저 돌 있는 데로 갔어 여보? 돌 있는 데로 갔어? 아니 아까 아니 아까 내가 저기 그 어디야 돌 있는데 긴 돌 있는 데로 날아간다고 했을 때 여보가 저 옆에 조그만 돌로 가는 거 어때? 했던데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넝쿨 잡고 간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아니 그니까 돌멩이에서 넝쿨을 잡고 용압 나오는 데로 간 거야? 어떻게 한 거야? ㅅ 여기 계단이 있어? 어 play 성벽을 탔다고? 네. 그 자리에서 안내. 이게 되나? 헐. 대박. 나 올라왔다. 올라왔다고? 네. 텔리포야. 텔리포. 나 성벽 옆에 돌고 있거든. 영원 나왔는데 보여. 우님. 어디 계세요? 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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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세요? 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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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시지? 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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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시죠? 우님. 우님. 내 옆에 있었는데. 돌까지 왔고. 돌에서 어떻게 올라왔어요. 여기를? 여기 처음에 있던데. 거기잖아. 어. 어. 황금 나오는 일단 모르겠다 데네대로 가볼게 황금 나오는 데까지 왔어 어 어 창백만 타고 올라왔다고? 이 벽을 목소리가 안들려 이제 목소리가 안들려 이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ㅅ ㅂ ㅍ ㅁ ㅁ ㅁ ㅁ 나은 옆에 돌어 있는 데? 황금 나오는 데? 어디? 어디? 지금은 내 목소리 들려? 어 들려 자기 반대쪽에 가 있는데? 자기의 반대쪽이야 내가 반대쪽에 있다고? 어디? 어 목소리가 잘 들리긴 하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어 근처인것 같긴 한데 어 바로 위에 있다 어 그거 계속 텔레포트 타고 오는거야 그가 계속 텔레포트 타고 오는거야 텔레포트 타고 오는거야 치즈! 해봐. 하다보면 파란색 걸리는 데가 있어. 계속 해봐. 파란색 걸리는 벽이 있어. 계속 이렇게 이렇게 막 하다보면 파란색 걸리는 데가 나와. 5님도 여기 계셨어, 요 근처에. 없다는 게 아니예요. 이 위쪽으로 걸어봐. 이 나 있는 한 여기쯤? 여기 어디쯤에다 걸어봐. 보여? 빨간불? 다시 해볼게. 어? 누구지? 어? 여기쯤. 그래서 성벽에 그렇게 걸렸어. 운 좋게 걸렸어. 계속 해봤는데 안 되다가 갑자기 걸려서 올라왔어. 아? 팔아퍼. 아, 운이, 운이. 힘내세요. 여기 올라갈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텔레포트가 어떻게 운 좋게 걸렸어요. 운이, 운이 좋았어요. 왜 이렇게. 아, 못 올라가요. 운이, 운이 참 좋게 걸렸어요. 하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냥터님 목소리다 네 바로 옆에 있어요 어 한번 올라왔다 한번 올라왔고 여기 올라가야 돼 아 목아파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어 운이 좋게 걸리네요 진짜 그저 어디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걸리더라고요 바로 아래인데 목소리 되게 잘 들려요 걸릴 것 같은데 파란색이 떴다 안 떴다 하네요 여기 위에 올라가는 거는 왜 안 돼 그것도 그렇게 파란색이 나와 어떻게 운 좋게 운이 좋아야 하나 봐 오셨어요? 아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려요 여보 운이 올라오셨어 그래? 그래? 뭐 돌아갔지? 여기서 올라오셔야 되는데 어디를 주지 여기쯤이야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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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보여? 어? 빨간 불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면 다시 성을 등지고 왼쪽으로 조금 더 철포를 해봐 할 수 있어 노란불 안 보이실까요? 노란불 뭐야? 어? 안 보이요 위에 소리만 보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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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없지? 자기야? 아니요 다른 분이 있어 다른 분 아 다른 사람이야 올라오세요 오 근데 어떻게 되게 잘 하시네 방금 반짝했는데 방금 반짝 했는데 나 여기있어 여기 아 여기야 여보 이쪽에서 나 보이지? 어 조금 더 이쪽으로 와야 해 더 많이 이쪽쯤 그걸로 와야 된다고? 콩그레칠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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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 아빠 이 사람도 여기 올라왔으니까 자기도 할 수 있어 어 나 아빠 보여 아빠 여기 바로 여기 계단 위에 있다 올라가자 여보 나 보여? 안 보여? 자기 보이는데 아 목 아파 그쪽 그 방금 올라온 사람 왼쪽 편으로 안 오고 오른쪽 편 쪽으로 해서 왔거든? 방향을 좀 바꿔봐 반대쪽으로 그러면 나 여기서 자기 보여 계단 도매인 사이로 자기가 보이는데 왜요? 보여? 고마웠어요 나 보여? 고마웠어요 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왔어! 올라왔어! 여기 안에 있네 계단 여기 안에 아니야 여기 안에 있는 계단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건물 그 안에는 막혔어요 뭐 아 막힌 계단이야 축하해 아 힘들어 두분은 포기하셨어요 누구야 아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도 있죠 근데 이거 위험하대 어 위험하지 떨어지면 그니까 이거 떨어질 수 있다는데 떨어질 수 있어 밑에가 밑에가 없더라구요 유스 텔러포트 저기로 올라갈까 저기 저기 벽 안 잡혀 저 오로라 있는 돌멩이를 가면 갈 수 있을까 자기도 가보려고 이렇게 에이 안되네 어 됐다 이렇게 넣고 끄고 다시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어 저 사람 그래서 구안이 올라간다 아 로즈 뺏다 아이고 텔레 텔레포트 아 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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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텔레포트 옳지 아빠 가 아빠 거기 텔레포트 해봐 오 나이스 어 올라가셨어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요 똑같이 해서 텔레포트로 올라갔어요 아 자 오님 도전 이제 어디로 가자 그 다음에 일방향 날아서 아 저 방향 너무 위험한데 그냥 텔레포트 타고 위로 쭉 올라가면 안돼 이게 돼 이게 돼 이렇게 안 돼 가봐 난 안 갈래 한 칸만 더 올라가고 전 여기까지인가봐요 전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텔레포트 못하고 됐고 올라간다 가봐 여기까지 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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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떨어졌어 오케이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가 보게 여기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게 계단이 있으니까 클라이밍 하는 것 같아 진짜 와 여기 되게 높다 되게 높다 올라는 왔는데 여기서 또 올라갈 데가 없어 보여 여기 위에 계단이 있어 저 위에 또 올라가야 되는데 또 계단이 또 있어 안전 꼭대기가 또 있는데 와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생짜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제 여기 interrogation 여기 인제 여기 안 걸려 여기서부터는 요리해서 이걸로 올라가야 되는건가? 4점에 safe 유리로 올라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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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거의 다 막아 위에 있는 데까지 어 후라이팬을 밟아야 돼 후라이팬 후라이팬을 요리 스테이션을 연 다음에 후라이팬을 내 몸으로 밟으면 밟아져 점프해서 후라이팬 밟아야 된다 보니까 잘 밟아야지 와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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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 왔다 그 위에 한 칸까지 더 올라왔어 아니야 더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모르겠어 일단은 돌 올라올만큼 올라왔는데 더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네 또 iedy caugh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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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전 꼭대기 거의 근처까지 왔는데 아 여길 어떻게 가야 되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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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맨 위에 그 돌 도는데 제일 큰 돌 거기 안에 있어. 중간에 그래픽에 낑겨 있어. 우와. 찾았다. 심장. 이 돌 안에 심장 같은 게 있어. 맨 꼭대기 위에 심장 같은 게 있어. 어둠가 mile. 여기서 보내 haird EHR Americans. Flor, 아나, 너 여 ministers. 그 사실 안의 이사 리소 Aaa. 이거 정말 superher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에서 만나요.